긴급 뉴스 속보입니다. 올 겨울에도 극심한 한파가 찾아올 거라는 기상청의 예측에 따라 겨울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담교회에서는 전교인 연탄봉사 프로그램인 탄탄한 겨울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담교회는 해마다 이웃들을 위한 연탄봉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봉사일정은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며 참여대상은 중학생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모집인원은 50명 내외입니다. 봉사장소는 성북구 관내이며 봉사단체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9월 20일 금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후 교회에 복귀하여 맛있는 공동식사가 제공됩니다. 올 겨울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속보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